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공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목록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책입니다. 윤동주 시집 1단원, 시를 즐겨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동주의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집입니다. 우산 쓴 지렁이 1단원, 시를 즐겨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시로 보여줍니다. 내 별 잘 있나요? 1단원과 관련된 책인데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동시집입니다. 아니, 방귀, 뽕나무 1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동시의 39편이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얼굴이 더 빨갛다 1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시 감상을 할 수 있어요. 딱지 따먹기 마찬가지로 1단원에 관련된 책인데요. 아이들의 지은 시와 곡이 만난 노래 그림책입니다. 아주 무서운 날 2단원, 자신있게 말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떨리고 긴장되는 아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기분을 말해봐요 3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고 어릴 때 드는 생각이나 기분이 어떤 감정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내 기분은 3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분을 표현한 단어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내 꿈은 방울토마토 엄마 3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이들의 자신만의 꿈 씨앗을 발견하는 기쁨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깨롱깨롱 놀이 노래 4단원 말놀이를 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란 옛날 아이들의 놀이와 노래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래동료 4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각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료 가운데 72편을 골라 내용을 다듬고 곡을 붙여서 엮은 책입니다. 작은 집 이야기 6단원 차례대로 말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그림책입니다. 까만 아기 양 6단원 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하얀 양 무리 속에서 외모 때문에 소외되었던 까만 아기 양이 자신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큰 턱 사슴벌레 대 큰 뿔 장수풍뎅이 9단원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물론 곤충 애호우관들에게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자 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딱딱하지 않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9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사랑의 인수를 펼친 의사 장기려 그의 삶을 한 아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신기한 독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넣었다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 그 독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혼자서만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쥐 의사 드소토 선생님께 여우가 찾아와서 이를 치료해달라고 사정함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 활동 교과서에 수록된 책입니다. 짝 바꾸는 날 1단원 시를 즐겨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소재로 삼은 동시조가 담겨 있습니다. 동무 동무 시동무 1단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전국을 발로 뛰어가며 소중한 우리의 전래 동료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마찬가지로 1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동시집입니다. 42가지 마음의 색깔 3단원 마음을 나누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두가지 감정의 이름과 각 감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책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 창의력편 6단원 차례대로 말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발하고 재미있는 어린이들의 말과 생각을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은 초록이 돼요 8단원 마음을 짐작해요 단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50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10단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에게 존중과 배려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책입니다. 7년 동안의 잠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름 한철 무더위 속에서 짧지만 뜨거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땅 속에서 7년 동안 지낸 매미 애벌레를 발견한 개미들의 이야기입니다. 봄 교과서에 수록된 책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 1단원 알쏭달쏭 나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가 나의 주인으로 자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목록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책을 찾아 읽으면서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